이걸 기차에서 내려간 서울에 무슨 출장을 왔다가 기차를 내려가는 사이에 적은 글이기 때문에 좀 적흥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정시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의 바탕을 둔 조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시죠. 홍준표의 쓴소리입니다. 대구로 고속철을 타고 내려가기 전입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앞일이 머무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의 헤드는 홍준표는 김건희 여사에 직언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반감을 산 계기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속절없이 내가 볼 때는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비판적이지 않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그래도 정치판에서 오래 놀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페이스북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로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는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활동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서 거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못생겨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잘생겨도 싫어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싫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호감과 불호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보통 영부인에 비해서 좀 모단하고 나이가 젊고 또 잘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로따라 미를 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부터 계론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10년 정도 해서 계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집을 저렇게 잘 갈 수 있느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강하고 질긴 것이 시기심하고 질투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깊이 새겨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란 존재를 좀 더 다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의 그런 감정 가운데 가장 강하고 질긴 것이 타인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입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집안이 좋고 잘생겼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뭡니까? 그냥 그 기록만으로 뭡니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당사자는 너무나 분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죠. 나경원 의원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그런 점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만일 조언을 하는 그런 논평을 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질투와 시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는 아예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점수는커녕 사람들 눈에 좀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정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대통령도 그냥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아직은 이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될 군기를 잡는 것도 호가호의하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말들은 안 하고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썼네요. 김정숙 역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 초반기에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어갔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 기사가 페이크 뉴스와 합성되어 소문으로 떠들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해명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토 회담 참가 때 시중의 화제는 대통령의 국익 외교가 아니라 영부인 목걸이와 팔찌였습니다. 페이크 뉴스와 가십이 결화된 국민 자극용 소문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교묘하게 이중적 언어로 비꼬았습니다.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 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꼴사나운 소위 윤혁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척건발효와 친인척 발효에서 비롯됩니다. 댁으로 내려가는 SRT 속에서 최근에 우려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걱정이 되어 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네 일이나 잘하지 네가 감내라 그냥 콩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아무래도 연수로 보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뭔지 정치인이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이 있는 거죠 감각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 5년이 긴 세월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잘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죠 가능한 가능한 안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그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호감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담아 듣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